홍주인 뉴스 전용식입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핑! 용핑! 홍주인 뉴스가 쇼핑몰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 하려다 보니 자일피일 미루고 매짱 부리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공표를 해야 시작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사실 홍주인 뉴스는 광고 없는 광고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말은 하는 것이겠죠. 그리하여 쇼핑몰 이름은 용핑! 용핑입니다. 용식이 쇼핑몰! 그래서 용핑! 국내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전세계 유일의 쇼핑몰! 용핑! 제저가로 파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용핑은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 가격은 있지만 여러분이 가격을 제시해서 입금을 해주는 신개념 쇼핑몰! 예, 이름하여 용핑! 예, 홍주인 뉴스는 지사계 광고, 후원금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상품을 최고 비싼 가격으로 사셔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양한 상품이 덤으로 따라갑니다. 네, 디지털 시대! 인터넷이라 덤이 없다면 그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누가 그래? 덤이 없다고! 있어! 용핑! 예, 전세계 최초의 덤 문화 쇼핑몰! 용핑! 예,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많은 상품이 따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쇼핑몰인가 시장인가? 지금까지 이런 곳은 없었다. 그러니까 용핑! 예, 용핑! 우리 곧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용핑! 참, 아, 어렵다. 혼자 카메라 틀고 뭐하는 짓인지. 예, 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전용식입니다.